KPF 오늘 어제 상한가가 왔던 종목 아닌가요? 어제 상한가가 왔던 종목인데 매수가 8300원이다. 비중은 10%다. 흐름성이 강하네요. 위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떨어지려고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하단에 저항을 좀 느끼네요. 하단에 저 이전에 작년 8월달에 있었던 구간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작년 8월달에 이 시세가 나왔던 구간 여기에 지지를 보이던 구간이 깨지고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. 그 구간을 지금 제가 볼 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자리에서 거래를 위쪽에서 많이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갔다 오지 않을까 싶고 그 가격대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한 8100원대 200원대 거의 매수가죠. 이건 수익보다는 바닥 대비 수익 쪽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석탄 쪽으로 올라왔는지 제가 내용 재료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못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위쪽 상단에서 한 8100원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. 아래로 눌러줘서 기술적으로 이 안에 갇힐 경우에는 행보하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에 한 번 슈팅 줄 때 잘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